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첫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 송승사는 김형옥이고요. 제가 의정부시 장암주공 2단지를 18년 9.13 대책 이전에 25평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랭해가지고 매도나 보유 여부 앞으로 전망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2018년도면 이제 작년이고요. 9.13 대책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근데 작년에 9.13 대책 전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망이 너무 냉랭해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시청자분 지금 현재 장암주공 2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주지는 서울 성수동이고요. 아 이거 혹시 거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네요. 네 거의 뭐 투자 목적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투자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월세 주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월세를 내놨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실인가요? 비어있나요? 네 지금은 공실입니다. 아 공실이고? 네. 지금 그럼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게 이거를 부동산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이거 투자 목적을 하셨잖아요. 네. 투자 목적이라면 이거는 매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작년에 매수하셨죠? 네. 작년에 9월 초 일삼 대책 나오기 전 바로. 바로 전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파트 경기 자체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많이. 네. 근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이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격이 정말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여기는 전세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전세 사는 사람들조차도요. 네. 매수를 안 해요. 아. 이거 전세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전세 가격 얼마인지는 아세요? 지금 전세 가격이 한 1억 4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는요? 매매는 1억 9천 정도. 갭 차이가 천만 원밖에 안 나요. 네. 근데 매매 가격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네. 임대 사는 사람들도요. 여기 의정부 지역은 가격이 안 오른다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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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도 여기가 가격이 어차피 안 오를 지역이야. 여기는 전세로만 거주할 거야. 라는 생각 자체. 그런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불안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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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er. 그러니까 médiuclearInGeorge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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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서울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생각하지 말고 매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하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좋은 매도 타이밍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대세세 신성빈 대표와 함께 시원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부동산 고민 상담 가능하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서둘러서 또 상담 원하신다면 빨리 빨리 연락 주셔서 잠시 뒤에 부동산 고민 캐스키 수업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아버님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퇴직을 좀 하고 나니까 네 네 이제 좀 깝깝해가지고 저기 저희 집이 있는데 저기 오목교역 뒤에 있는 거 약학원 뒤에 있는 거 현대아파트 있어요. 현대아파트요? 예 예 예 근데 거기가 있는데 교통에다가 입지 같은 거라든가 아주 살기는 매주 거주하기는 매우 좋은데 시세 변동이 여기 7단지나 5단지 옆에 비해서 네 너무 시세가 없어서 좀 그걸 좀 정리하고 차라리 7단지나 5단지로 가는 게 현명한가 네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좀 조금 좀 이걸 쇠를 주고 창동 쪽에 25평짜리로 아파트를 새로 하나 거주 목적으로 한번 사는 것은 어떤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갈아타는 전략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시세차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버님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여기 평수는 어떤 평수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27평형이 있고 38평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38평형에 거주하고 있길래요. 38평형에 거주 중이시고요. 좋습니다. 저희 빠르게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 오목구역에 있는 현대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네 네 하이페리오는 아니실 것 같고 현대 1차 맞으세요? 네 네 세계동 있는 거 네 네 네 네 이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아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네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고민이신 게 네 이걸 이제 7단지나 5단지에 비해서 네 너무 시세 변동이 없어요. 네 거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그게 들어갔다라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시세가 한 30평짜리 같으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가는데 네 여기는 한 10억이나 11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뭐 살기는 뭐 이거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아직 교통은 뭐 전철대역까지 일본이고 네 맞습니다. 좋은 데 이제 너무 오차가 없으니까 네 이제 내가 퇴직도 하고 그래서 네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창동 쪽에 네 제가 가서 그냥 하나 그냥 하는 게 나은가 음 그 사람은 이건 그냥 쇠를 주고 네 백부자로 저기 용산이나 용산 청파동이나 후암동 쪽 그다음에 청량리 전농 9단지나 10단지 쪽에 누구였는데 그런 대로 해서 재건축 보면서 재개발 그런 거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은가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막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생각이 막 많으니까 네 자 첫 번째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를 거주 중이시고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보유한다면은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자 이거는 보유입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아버님 네 7단지하고 현대일치하고 비교하시면은 안 돼요. 7단지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앞으로는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예요. 그리고 현대일차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재건축은 힘듭니다. 일단은 아버님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대지지물이나 용적률로 봤을 때는 재건축은 힘듭니다. 된다면 1대1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목동에서 재건축으로 유명한 거는 맞아요. 목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뭐예요?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학군의 수요는 그대로 학군의 특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자 이거는 목동이 학군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버님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상승은 할 거예요. 다만 목동 7단지나 이런 신시가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규제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조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버텨주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은 상승할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갈아타는 시점을 궁금해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고 창동 쪽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갈아타는 시점 자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갈아타십시오. 지금 현재 아파트 경기 자체 아파트 경기 자체가 조종을 받기 시작하는 시작 단계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1차 그렇게 조종 안 받을 거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아버님이 보고 있는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은 어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갈아타는 시점을 잡으시되 이거는 전세 주고 가십시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창동 쪽으로 갈아타는 시점은 좋은데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를 보십시오. 시점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유자금으로 투자 목적으로 아까 전농동이나 용산이나 이런 쪽을 보신 것 같은데요. 보시는 지역 자체를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잘못된 지역을 보고 계신 것도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농동에서도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용산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님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지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화를 꼭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한 번 더 꼭 주십시오. 아니면 1대1 맞춤 상담도 통해서 다양한 고민을 푸실 수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소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데셋의 신성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네. 저는 서울 신길동 번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 몇 평이죠? 네. 37평형이요. 37평형이고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처분해야 될지 제가 좀 긴가민가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긴가민가하면 또 전문가의 조언 필요하죠. 오늘 좀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이 또 고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기 제가 말씀드린 게 37평형 신길동 번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37평형이요? 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처분해야 될지 요즘은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이거 아까 거주 중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좋았잖아요. 네. 좀.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버님 고민 내용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아버님.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네. 앞으로 올라갈 아파트예요. 아... 네. 지금까지 안 올랐지만 앞으로는 올라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버님 여기 거주하시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신길동 여기 건양아파트 주변에 도림동 주변 어때요? 거주하기는. 엄청 막 좋아졌어요. 그동안은 정말 불편했죠? 네.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좀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자, 여기가 다 신길류타운이에요. 네. 신길류타운이 지금 현재 많이 입주하고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완공이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주 환경 자체는요. 정말 좋아집니다. 여기는. 아... 자, 신길류타운이 다 완성이 되면요. 그때부터 한 3, 4년이 지나야 돼.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자체가 다 구성이 돼요. 그때가 되면은 여기 지역은 굉장히 좋아져요. 거주 환경 자체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버님 지금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 네. 자, 건양아파트의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신길류타운이에요. 신길류타운 지금 얼마예요,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아버님이... 거기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얼마예요, 지금? 지금 7억 1억.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여기에 뭐가 생기죠? 전철역이 뭐... 네. 신안산선이 생깁니다. 네. 자, 신안산선이 생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도림사거리역이라는 지하철 역세권이 여기 생겨요, 여기. 네.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건양아파트 어떻게 돼요? 지하철역 1분이에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완전히 역세권 아파트로 바뀝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10년 기다리셨잖아요. 네. 앞으로 최소한 여기 신안산선 개통될 때까지는 그래도 한 5, 6년은 걸려요. 이 정도만 더 기다려보세요. 가격은 아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상승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가격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원시원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 구대세스 신성민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렸는데요. 전화 상담 중에 이번에는 많은 문자들 도착해서 문자들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에서도 보내주셨고요. 성북구에서도 문자 보내주셨고 동대문구에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문자가 끝번호 340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 31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궁금증 앞서서 전화로도 많이 좀 해결해 드렸는데 대표님 이곳은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동아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답변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주를 하고 있다면 거주 목적으로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정말 소외됐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는 청량리, 밑으로는 왕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요. 그나마 이런 왕심리나 아니면 청량리 지역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주면서 최근에 그나마 가격이 올라준 동네인데요.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은 없지만 가장 약점이 학군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동안 정말 상승하는 폭이 작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좋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주와 투자 목적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대표님 말씀 역시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까요? 강동구에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꽃번호 395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대표님 이곳에 대한 전망 좀 살펴주세요. 네.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이어팰리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어팰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강동구 지역 내에서도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환경 자체 학군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지역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이 프라이어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세권이긴 하지만 8호선이 연장리되기면 W역세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현재 강동구 지역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 자체는 결국에는 2년 후나 4년 후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 강동구 지역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프라이어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라. 조금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문자들 계속 도착하고 있네요. 안양에서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인덕원에서도 문자 왔습니다. 저희 순서대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번호 543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5분거리 신축 3년차 투룸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인근이거든요. 대표님 이곳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5분거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당동이라든가 아니면 장충동 이 일대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도심권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라든가 아니면 동국대학교 아니면 한양대학교 학생들 임대 수요까지 겹치면서 임대 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자체가 눈여겨보는 지역이 바로 이 신당동이라든가 아니면 장충동 중구 지역이기 때문에요. 도심권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 그리고 학생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신당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은 더 보유하신다 하더라도 가격이 충분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축 3년차라고 하셨는데요. 한 5년이나 7년차까지 보유하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다면 가격 상승 역시나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끝번호 904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뷰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수 전입니다.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하고 있는 휘경 SK아파트 아직 입주가 안 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하려는 목적 자체가 거주 목적이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 목적이다면 매수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 환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휘경 SK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이문유타운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이문동이나 휘경동 일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휘경 SK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거주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은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을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분양가대에 비해서 매매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아마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저라면 차라리 밑에 쪽으로 내려갔고 청량리나 아니면 왕십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SK뷰를 보시는 것 자체는 반대다. 매수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데셋의 신성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역시나 문자 또 들어온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그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거주도 생각하고 있고 투자도 좀 생각이 있어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 안암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명륜 안암아파트요. 여기 몇 평일까요? 19평대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해도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종로구 있는 곳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보고 계신 거세요? 네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서. 네 지금 명륜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아까 19평행이라고 하셨나요? 네. 19평행이면 원룸 아파트인데 여기. 네 네. 거주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니면 아직 결혼 안 하셨나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를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투자 목적은 더 반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지하철 여기라든가 아니면 교통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거주하기 지금 젊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거주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 대학로도 가깝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조성을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청자분이 여기를 거주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팔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원룸 아파트예요. 19평행 원룸 아파트를 나중에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원룸 아파트네. 원룸 아파트네. 굉장히 살기가 좋고 거주하기가 좋을 것 같아. 라고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좋겠지만 나중에 팔 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투자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대면 강남에 그냥 강남에 소형평형 아파트 18평형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강남이 싼 데도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거주 겸 투자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라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이 싸고 아니면 거주 환경이 좋고 이런 지역으로 가실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젊음을 이렇게 즐기고 싶다 이러신다면 거주 목적으로만 한다면 저는 차라리 임대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투자나 아니면 나중에 거주 겸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괜찮은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사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런 생활 자체, 거주 자체를 조금만 포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는 충분한 재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매수 반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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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절하게 또 시원시원하게 부동산금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네. 평택에 있는 센트럴 423, 5구 타입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몇 평일까요? 네. 5구 타입 24평입니다. 아 5구 타입 24평. 네. 예. 네. 보유하고 있으신 거고요. 아 지금 현재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 놓고 계시고요. 예. 예. 향후 전망 좀 궁금하신 걸까요?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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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망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장장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지금 평택에 센트럴 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동작동에 있는 센트럴 자이 1, 2차가 있고요. 네. 상차 5구 타입이 2,324세대 재단지입니다. 몇 단지요? 3단지요. 3단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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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센트럴 자의 3단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월세를 주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24평형? 예. 예. 아. 지금 현재 이거 매수하신 목적이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예. 예. 그럼 궁금하신 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를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 지금 시세 혹시 알고는 계세요? 지금 분양가계에 비해서 마이너스 피가 붙었습니다. 예. 이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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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예. 예. 자. 지도를 조금만 넓게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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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역을 봤을 때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동삭지구나 아니면 모산영신이나 밑에 쪽으로 뭐 세교라든가 아니면은 용이, 용죽지구 지금 현재 구 평택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택지개발 지구가 정말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택지개발 지구들 자체에 공급되는 아파트 수가 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예. 대부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분양가 이하에 마이너스 피거나 아니면은 분양가 이하에서 지금 현재 거래도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자 여기 뭐가 들어가서 하죠? 고독신도시죠? 평택에서. 네. 삼성. 예. 삼성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랑 여기는 또 뭐예요? 미군부대예요. 예. 여기 주변하고 고독 주변하고 팽성 주변은 어때요? 예.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예. 분양한 것들이. 예. 됐습니다. 즉 야한국화 자체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평택은 지금 현재 구 평택역 주변 앞쪽에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고독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미군들이 이전하는 신장동이나 아니면 팽성지역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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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물량이 많아요. 예. 근데 수요 자체가 있느냐 여기에 수요를 받쳐주려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죄송한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수요를 채우려면은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차라리 어차피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매도하십시오. 그냥.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볼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났네. 얼마 마이너스 천만 원이나 이천만 원이나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앞에 아까 처음에 상담하신 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가격 올라가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길 기대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손해난 거 다른 지역에서 만회하실 수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차피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과감하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매수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십시오. 최소한. 이렇게 상담을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매수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주십시오. 상담을 받으세요.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과감한 결정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 꼭 매수 전에 신성비 대표와 함께 이렇게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네. 여기 성복구 도남동 코롱 하늘채 아파트 30평대를 갖고 있거든요. 30평대요?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인덕 아이파크 일시적 이가구거든요. 아, 일시적으로요? 네. 11월에 입주인데 2021년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비과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이거 하늘채는 팔긴 팔았는데 요즘에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대표님한테 좀 상담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요. 이럴 때 전화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함께 시원하게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많으시나봐요. 영광이네. 네. 고민 많아요. 네. 지금 현재 도남동에 있는 이 코롱 하늘채 아파트를 한 채를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인덕 아이파크요. 어디요? 월계역.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 지금 현재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이제 2021년이요? 네. 11월 말까지는 제가 혜택이 있거든요. 네.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저기는 코롱 하늘채요? 네. 코롱 하늘채. 분양받았어요. 아. 분양받으셨어요? 네. 월계도 분양받고요. 가격 이거 많이 올랐는데. 올라도 요즘에 이게 호가만 오를 뿐이지 매수가 안 되잖아요. 요즘 말고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요즘은 거래량 자체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2021년 전에만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네. 매도 시점 최대한 늦추세요. 네. 최대한 늦추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가격 떨어질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도남동 지역은요.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져요. 그리고 주위에서 저희 아파트가 제일 새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입주했으니까 새 거죠.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어때요? 전세 가격은 받쳐줘요. 네. 받쳐주잖아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장점. 네.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아파트 경기가 안 좋을 때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근데 조정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정도면은 거의 바닷건 찍고 올라가고 있을 때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월대아이파크는 저희가 전세 놓으면 어때요? 월대아이파크를 전세 놓는다고요? 네. 어차피 거기 거주를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네? 나중에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 거주하는데요. 저희가 경험상 집을 세를 주면 못 팔겠더라고요. 팔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년 안에 판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네.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한 번 했거든요. 두 번이나. 그거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임대주는 기간 동안은요. 임대주는 기간 동안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큰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세입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월대아이파크를 저는 세를 준다 그런 생각으로. 세 주셔야죠. 이거는 당연히. 월세 주셔도 되고 전세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돼요. 최대한 늦추세요. 네. 그리고 가격 떨어질 일은 없어요. 버텨줄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요. 대표님 월계아이파크는 호재는 어때요? 호재요? 앞으로 호재요. 실제적으로 월계아이파크가 호재를 받기에는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왼쪽 편에 있잖아요. 지하철역 1호선이에요. 조금은 단절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월계동 지역 아니면 이쪽에 개발 호재를 받기에는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합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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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문자들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37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안양 범계역 인근 목련 이단지 아파트 14평을 작년 4월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전세 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양 범계역 인근에 있는 목련 이단지입니다. 이곳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안양 지역 특히 평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전망 자체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정 기간 조정 대선 구역으로 묶이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겠지만 결국에는 학군이라는 수요가 있고 주변에 업무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다시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자 주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4평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커다란 약점입니다. 자 안양 지역 특히 평천 지역은 20평대 아니면 30평대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지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하지만 14평형 때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자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쿠폰은 904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태용아파트 26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괜찮을까요? 방송 보고 문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전이에요. 매수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아파트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다면 저는 매수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강동구 지역 자체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다고 했고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천호동 지역에 있는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문제되는 부분은 태양아파트 뒤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강동구 천호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흥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업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겸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투자 목적이든 간에 여기를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